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주일 그렇게 이름을 보시는데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군데 전부 다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일컬어서 최후 심판의 비유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유의 분량이 상당히 긴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물을 하면서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마침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질이 다르고 그래도 먹는 것이라든지 기타의 습성이 같으니까 낮에는 전부 함께 풀어놓아서 방목을 합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데 해가 기울어지고 우리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염소만 정확하게 출현해가지고 좀 더 따뜻한 우리를 보내고 양들은 다른 곳을 수용하는데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딱 둘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쪽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다른 쪽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연옥 같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딱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게 있습니까? 우리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집단 학살이 벌어지던 장면들이 있죠 사람들을 잔뜩 운동장에 모아놓고 심사를 해서 딱 두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한쪽은 사형에 처하고 한쪽은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두 쪽으로 분류를 하고 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합니다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전부 불만을 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강변을 합니다 요즘 대입 시험이 치러지고 있죠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하면서 예비 후보 몇 번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예비 후보가 되었다가 하나씩 올라가서 붙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영영 거기에서 낙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비 후보라도 됐다가 붙거나 떨어지면 별로 그래도 아쉬움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서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불복을 하는데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들은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주인의 칭찬 정도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더욱 더 심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해하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내가 인생을 잘못 잡았나 보다 내가 목표를 잘못 잡았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폴리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유명한 일화를 알고 계시죠? 그 장면을 멋있게 화가들의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폴리옹이 그 알프스 험즈라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나폴리옹이 군대를 끌고 그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추를 쓸 때나 쓰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폴리옹도 아주 큰 소리를 썼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그 험악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문제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말 타고 낙위 타고 올라가지만 병사들은 그 무거운 대포를 끌고 탄약을 짓고 낑낑대고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시키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탁 올라갔는데 그때 나폴리옹이 유명한 말을 하죠 몇 달 전에 우리 교인들도 한번 히리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제가 선두에 서서 쭉 올라가죠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잠깐 쉴 때 제가 뒤따라오던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여집사님인데 이렇게 물어봤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좀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기대했는데 약해 약해 딱 그렇게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너무 약하다고 이것도 등산하는 거냐 그것도 체력이냐 하는 식으로 약해 걱정스러운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폴리옹의 병사들이 정말 힘들어서 나폴리옹의 뒤를 쫓아가서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나폴리옹이 좌우를 둘러보다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갑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닌갑이요 저 산인갑이요 그래서 대포를 다시 끌고 내려가지고 그 맞은편 산으로 낑낑대고 다시 올라갔더니 하는 말 아시죠? 여기도 아닌갑이요 여기도 아닌갑이요 아까 거긴갑이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아주 멘붕에 빠졌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스개로 지어난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기가 아닌갑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출을 쓸 때나 쓰는 말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도 얻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고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런저런 상들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쌓고 거기에다 신앙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의 인생길 훌륭하게 달려왔다 성실하게 살았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천국문에서 칭찬을 받고 합격 통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불합격 통지를 하신다면 잘못 찾아오셨네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의 황당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두 쪽으로 다 분류를 하는데 그네들을 심사할 때 킬러문항이 있는 거예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제를 제출하신 겁니다 합격 통지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극진하게 주님을 섬기고 돌보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도 이상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게 묻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시 되풀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되시거나 감옥에 갇혀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쭉 열고 합니다 세 가지는 의식주의 문제이고 세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집업과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 여섯 가지의 경우를 쭉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네들이 극진하게 주님을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킬로 문항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킬로 문항에 걸려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낙은해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불합격 그러니까 불합격 통지 받은 사람들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모른 채 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이 상당히 길죠 우리 선집사님이 읽으면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긴데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문장이 되풀이 됩니다 정확하게 4번 되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문의 분량이 불어난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되물을 경우 그냥 주님 언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을 제가 언제 주님 조리실 때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되물어 보면 간단하잖아요 임직식에서 임직증서를 줄 때 이제 딱 이렇게 임직증을 펼쳐들고 얘기를 하죠 임직증서, 권사, 문미자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베개 교회에 권사로 세워주심을 축하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정서를 드립니다 쫙 읽어 내려가면 박수 짝짝짝짝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 임직증서, 권사, 김미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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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네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임직증을 줄 때 매번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지루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을 네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도 힘든데 옛날에 서기관들은 일일이 그걸 수기로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간단하게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쓰기도 편할 텐데 바꾸고 싶은데 막 그런 짜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강조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루할 정도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는 까닭은 이 문장이 그냥 이하 동문이라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집업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주님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고 챙겨주었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고맙게 기억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이라고 동일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킬로 문항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했는가 이게 킬로 문항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기도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런 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황당해합니다 인생길 끄트머리에서 여기가 아닌가 비요 내가 목표 지점을 잘못 잡았는가 비요 그런 식으로 탄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킬로 문항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집업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내 형편껏 거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주변에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본문에 나오는 여섯 가지 경우에 처한 사람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집업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챙겨주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병자와 장녀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도 했고 결국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극히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의 해석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해석만 하겠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 그러면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 사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해석은 이 시간에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옹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가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3년 9월 1일 동경 부근 관동지방에서 진도 8.0전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진이 왔고 그 지진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9월 1일 정오 무렵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침 점심을 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있었던 난로들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며칠 전에 태풍이 한 번 왔다 지나가면서 강풍이 여전히 남아서 그 여세로 몰아붙이는 통에 순식간에 도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시내 40%가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은 사람보다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커다란 대형 상고 건물에 사람들을 수용했는데 거기까지 불이 밀어 닥쳐가지고 순식간에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동 대지진을 일컬어서 보통 관동 대진제라고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재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관동 대진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혼란통에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인재다 왜 이렇게 소방당국에서 대처를 못하느냐 막 그러게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니까 정부와 언론기관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부터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조센징이 불 지르고 다닌다 조센징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넣는다 조센징이 분여자를 겁탈한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선인 색출 작전이 벌어집니다 외모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발음을 시킨 거예요 15원, 50전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그 발음을 잘 못하고 어느하게 하면 조센징이다 그리고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서 조센징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던 나섰던 사람들도 똑같이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 그때 죽어간 조선 사람이 7천명 가까이 됩니다 조선인을 희생양 삼아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한 건데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한 번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예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조선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광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안 돼! 대표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 후세 다스치 변호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살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사륙하지 못하게 하고 조선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조선 사람을 피신시키도 했고 나중에는 진상조사를 해서 관동 대진제 백색 테러의 진상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하숙시키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8 독립선언 주모자들 변론을 하고 박열열사 같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의 미용을 받아서 자기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루었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도 반전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박열열사의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그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의 유해를 박열열사의 고향 땅 경상북도 문경으로 옮겨준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후세 다스치 변호사가 이렇게 조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기가 14살 때 동네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막 이런저런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내가 동학농민혁명 때 일본군으로 참전했는데 내가 그때 조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맞짱거 치면서 나이는 말이야 청일전쟁 멀어질 때 평양 땅에서 중국 놈들 내가 목을 쳐서 죽인 게 몇 명인 줄 알아? 막 서로들 사람 죽인 걸 자랑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루시인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중국 사람 혼자고 다 일본 사람인데 한 번은 교실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는데 일본 군인이 중국 사람을 목을 내리치는 그 순간 장면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을 딱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의 정신을 고쳐야지 그리고 의학도의 길을 버리고 문학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세 다스지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이후로 폭력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의 깊은 반감을 가지고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이라든지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의 주의를 공부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법률가 되어서 1902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 23살의 나이에 검사로 임명되었는데 자기 양심껏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많았고 그러다가 당국과 마찰을 빚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자 집없고 병들고 갇힌 자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고 1953년도에 죽고 나서 저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선 민중과 함께 죽음도 민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주류의 길을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풀어야 할 킬로 문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는 일에 골몰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기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끼리 마지막 결승선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섬김과 사랑으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신 주님을 본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다시금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